안녕하세요 복트럭 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럭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5톤 집게 차량입니다 차량은 올루마이티구요 2021년 7월달에 등록했으며 연식도 20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천키로 정도 주행했으며 변속기는 수동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히야부 장비가 올라갔습니다 히야부 6000SGR 장비가 올라가 있으며 장비의 생산 연도도 2021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고 신차 수준의 집게차고 차량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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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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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